자 서버 최초 로 렌토 인신의 금카 도전 성공시 515억인데 재료값만 400억이야 여러분들 어 그렇기 때문에 야 오늘 한번 이거 붙여보자 여러분들 어 노비 금카 한번 오랜만에 붙여보자 5볼을 맞추자 엄청 높아 여러분들 나폴리 금카 하신 형님이야 이거 나폴리 금카 하신 형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붙여야돼 3봉 2번말에 붙었는데 여러분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옛날에는 제가 보통 이제 금칼을 먼저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 금칼을 먼저 깨고 제가 쭉 민 다음에 갈게 여러분들 당황을 아 당황 안했어요 이제 시작인데 제가 무슨 당황합니까 형님 음 하핰 라인 나오 다시 정치인에서도 하나 아 진짜 한번 붙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초반에 나왔기 때문에 후반에 금카가 나와 이번엔 그렇지 야 오늘 제발 나와라 제발 그렇지 야 5까지 부자는 무난해 지금 무난해 지금 무난해 지금 무난해 아 어떻게 할 일 금카 나오지 진짜 세븐 오케이 8 9 10 8 9 10 11 11 아 잠깐만 하나 더 깨야돼 오케이 레이나 하나 더 있으면 레이나 더 깨자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페페 레이나 두번 깨고 뒤로 렌초 가고 렛츠고 그치 약간 레이나부터 진작 해야 되지 이제 잠깐 메인이 치켜야 돼요 나폴리 라인이니까 나폴리 라인이 약간 메인인 쳐 나폴리 라인 그렇지 붙을 것 같습니다 형님 진짜 아니 재물이 어떻게 금가가 아아 나 레이나 안팔리잖아 또 어 팔리는데 형님 열한밤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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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형님 어 근데 형님 이번에 이번에 근데 이제 저 만약에 또 죽으면 붙잖아 형님 저 도망갈게 형님 예 흫 만약에 금가 바로 냈다고 형님 음 자 툴 셋 아 패키지 진짜 안좋아 형님 예 넷 예 예 아 혹시 아 일곱 매일 날은 맨날 재물할 때마다 분위기가 갑자기 저 좋을 때도 있는데 야 안좋을 때도 있어 진짜 개박시게 형들 아니 뽀뽀가 떠가지고 또 ㄷㄷ 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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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진짜 형님 이거 붙잖아요 형님? 형님 붙으면 런하겠습니다 형님 도망가겠습니다 형님 진짜 그런데 그렇지 붙으면 2천개 형님? 알겠습니다 부트면 성공시 2천개요? 제발 일시래야 한번만 나한테 기회를 줘 자 뒤로 렌트오넌 형님 아니죠 이거는 정신차려 이거는 재물이잖아 이거는 형님 재물이야 어 아 못보겠다 이거는 진짜 나 이건 못보겠다 잠깐만 이거 부트면 줘 런하겠습니다 형님 얍 나이스 됐스 됐스 좋았어 오케이 가자 사버 최초 21놈이 인신했는다람들 이거 매물은 직접 만들지 않아서 안나와요 선수팩에서 어 선수팩에서 금가 절대 안나옵니다 형님이 지금까지 5방을 도전해서 다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여섯방째 도전 여섯방째 오늘 끝내야돼 자 성공시 저도 구독권 5장 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플러스 키피 7이 5장 총 10장 가리기 안할게요 여러분들 연기 안합니다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붙는 장면 나폴리 팀이죠 맞습니다 나폴리 팀이십니다 조금만 많이 튕길게요 여러분들 금가는 많이 튕긴거지 붙었어 지금까지 많이 튕긴거죠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7가를 만들지 않아서 못 구해 여러분들 지금이다 제발 예신의 오늘 금가를 빳 아 아 아 재물마 아니 재물마 금가가 두 번 못하겠어 아 아 아 레이나 때문에 그래 레이나 때문에 레이나 세키 레이나 아 레이나 아 레이나 레이나 아 좋았습니다 공감 공감 다 공감 동그랜 공감 공감 기반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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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